이거 불 올라오면 저 안에 오뎅이랑 붕어빵 만드는 붕어빵? 세트 있거든? 이거 다 챙겨왔네 진짜 많이 챙겼네 같이 해 그래 오뎅국물 좀 떠다 줄까? 내가 갖고 올게 오뎅, 오뎅이 나왔어 저런 데서는 오뎅이지 까꿍! 이 차 너무 재밌다 나 오뎅판 아주 좋아하잖아 장사해요? 어, 초배 이거 오뎅국물이야 고마워요 오뎅국물 좀 주고 붕어빵 돼요 지금? 붕어빵? 응 한번 해볼까? 날씨가 추워서 오늘 몇 개나 팔았어 아줌마? 우리가 개시야 내가 개시야? 어떡하지 나 이거 현금 없는데 저기 아가씨 붕어빵 혼자 구워요? 네 같이 구울래요? 같이 구울까요? 같이 구울래요 이것도 묘하게 낭만 있네 카드세요? 박나베? 처음 먹고 차가 자라니 오뎅꽃이 왕궁중매매 또 하나 바꿔있어 저 두 개 먹었어요 손대 또 줄까? 오오오오 그러고